와우 저희는 스키를 타러 지금 성운이 아버님의 차를 타고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지암으로 떠납니다 스키장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지금 전방에 스키장이 보이고 있어요 보면은 식당과 스키장들 스키 용품 이런 게 막 보이기 시작했고요 바나나 스키 이따 뵙겠습니다 여기 입고 가야겠다 도착을 했습니다 짜잔 이제 바로 가보도록 바로 가보도록 하죠 스키장에서 렛츠고 제이크 기분이 어때? 지금 스키장 도착했습니다 이제 엽혀소로 가고 있고요 너무 오랜만이어서 이거 좀 긴장이 많이 듭니다 스킬 안 타고 있는지 좀 오래돼서 여기는 꼰지야 여기는 꼰지야 이따 뵙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형 이거예요? 지금 잠깐 쇼핑하러 왔습니다 지금 좀 스타일리시하게 빨간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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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하네요 시세용이 옷이 없어서 보드랑 옷을 대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보드 저는 보드를 좋아해서 보드를 이렇게 그리고 제가 산 클럽 조금 귀여워요 생각보다 보드 저는 보드를 좋아해서 보드를 이렇게 그리고 제가 산 클럽 그리고 제가 산 클럽 이런 거 예뻐서 하나 사고 싶긴 한데 네 네 맛있습니다 굿 제가 헬멧에 바로 지금 샀거든요 언박싱 스파인빌디오 언박싱 비디오 예에에에에에의 어후 어 예에에 써볼까? 응 세핑이자 세핑 멋있는데요? 깐지 좀 나는데요? 이런 느낌? 오이 오예 예 예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 형 무서워 떨어지면 안 돼요? 안 떨어져요 예 오케이 잘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제크씨 어떤가요? 응? 하나요? 하나요? 제크가 장비 부실로 지금 부츠가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리프트 타고 내려갑니다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저흰 저희는 3급 코스 레츠고 저희는 3급 코스 졸업 나 인사할 때 어땠어? 인사할 때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인사했어요 마주보고 인사했다고 나 형한테 인사했잖아 근데 옆에 인사할 사람도 인사했잖아 스키장은 황교장 때 사는 남은 스키 근데 못됐어 형한테 석권을 보고 계세요 만남 보세요 저 사실 이거 먹으려고 스키장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킬 다 나와서 스킬 다 나오고 머리가 네 지금 라면 먹고 나왔어요 지금 라면 먹고 나왔어요 김세형 재밌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들립니다 스트레스가 뻥뻥 저 오늘 그 곡을 산 거 저 아빠 거 재밌게 타고 있나요? 저 상급자 호스 타고 있습니다 네 네 김세형 근데 잘 타는 거 같은데 지금 어 제가 3,4년 만에 타는데 감을 안 잃어보여서 다행인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스키 다 스키 다 타고 나왔습니다 와 진짜 너무 재밌었어 근데 원래 탔을 때는 몰랐는데 다 타니까 진짜 힘드네요 네 네 체력이 중요해 머리가 많이 안 잊어 재밌었다 근데 내일 직접 안 뵙일 거 같아요 나중에 엔진이랑 같이 오면 좋겠다 엔진 나중에 한번 스키장 같이 옵시다 엔진 산 소고기 형이랑 같이 저희 이제 소고기 먹으러 갑니다 여러분 소고니 아버님이 소고기를 소고기인가? 돼지고기일걸요? 소고기 아니에요? 목살 아 목살? 돼지고기요? 돼지고기 사주신대요 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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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